철수 형이 골드 5에 0점이라서 지면은 심보가는 위기에 쳐있었거든요 근데 세번.. 뭐 뭐라는거야 세번 뭐 다시한번 보자 철수 형이 골드 5에 0점이라서 지면은 심보가는 위기에 쳐있었거든요 근데 세번.. 뭐 그 다음 뭐 세번 뭐 되게 궁금하네 철수 형 철수 형 앞다라 개강하는게 너무 싫어요 차라리 계속 알바할래요 개강하는건 인싸라도 싫어하지 않을까 그거 좋아할 사람 없을거 같은데 아.. 진짜 맨날 이러더라 회사에서 사장을 제외하고는 회사도 휴가 끝나는거 좋아할 사람 없을걸 아무리 일 잘한다고 칭찬받아 비슷한거 아닐까 손에 용분이 있을까 힘든지 말든지 알게 뭐 안녕 용분 쓰고 다음에 요거 요거 쓰면 여기다 변이 갖고 왔으니까 쓰고 용분 없으면 이기고 있어 그럼 변이가 확정이라고 봤을때 얘가 커서 얘를 못잡을 수 있어 이.. 이.. 빛의 감시자가 변수가 될 수 있어 이제 변이 영능을 여기다 쓸거거든 아.. 유성.. 유성 한장 여기 있었잖아 아.. 아.. 야.. 파멜.. 이번에 중립한거 약간 안났잖아 이번에 나와라 이번에 나오자 주파자 아 제발 이번에 주파자 나오자 제발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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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영불도 있구요 어.. 상대 비전기술병 없으면 뚜.. 뚜까 맞습.. 야 제발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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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뭐가 나오야되냐 영불 영불 영원의 불길 영불 영원의 불길 언제 나오냐 그때올란다 언제 나오냐 그때올란다 그때올란다 설마 다음점 제이나 있다고 지금 하는건가 어 뭐야 이래도 돼 어어어어 어 이거 야 이거 1데미지 예스 나올때가 됐지 응 나올때가 됐어 음 이게 나올때가 됐지 그럼그럼 주문파괴자을 넣었는데 양을 무시하다가는 어 이게 바로 그건가 양이 있을때 침묵을 걸었으니까 양들의 침묵 띠용 으으음 으으음 으음 우아 으음 하이윸 음 다 연행